부산지법 형사 6부는 10억 원대의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중소기업 격리 업무를 하던 지난 2012년 10월 자신의 유흥비를 충당하기 위해 업체 대표의 결제 없이 회사 계좌에서 500만 원을 무단으로 인출하는 등 8년간 239차례에 걸쳐 12억 8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횟수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대표이사가 극도의 배신감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